죽는 건 싫어요. 이렇게 해서 영원히 살 것 같아. 이렇게 옆은 곳에서 뛰어들는데 어떻게 안 죽어요. 그냥 아줌마 몸으로 살 거예요. 이제 내가 싫어. 나 다시 돌아갈 거야. 나 다시 돌아갈래. 네가 우리 찬이 아빠한테 꼬리만 안 쳤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. 쟤가 꼬리 친 거 아니거든요. 그럼 우리 찬이 아빠가 널 꼬셨어? 너하고 나이 차이가 몇 년인데 나하고 띠동갑이면 너하고는 10년이야. 10년 나이 많은 아저씨가 사탕 주면서 꼬신다고 넘어가? 네가 유치원생이야? 우리는요 누가 누굴 꼬시고 꼬리 치고 그런 사이 아니에요. 우리? 그냥 사랑했어요. 사랑? 야 이게 뭐야. 야야야야. 아우 참. 너 죽인다. 너 죽인다. 너 죽인다. 네 몸을 망가줘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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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머리만 아니었으면 넌 오늘 위의 귀신 된 줄 알어 이년아. 아이고 이년아. 그러고도 사랑 타령이 하고 싶니? 어? 몸이 바뀌었다고 마음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어? 그래? 그렇게 좀 같이 살아. 너는 허순애로 살고 난 한초운으로 살고. 그걸 싫어요. 왜? 좋아한다며? 사랑한다며? 같이 살고 싶다며? 이건 허순애잖아요. 이 얼굴로 이 몸매로 어떻게 귀장님 사랑을 받아요. 이 얼굴 이 몸매가 어땠어? 야 이년아. 내가 죽어. 내가 죽어. 야 이년아. 야. 내가 태어난 때부터 이래는 줄 알아? 너도 결혼해서 다신 낳고 씹다리 하고 살아봤는 년아. 그만해. 이러봐야 네 몸 안 더 망가져. 네가 나보다 좀 싱싱하다고 까부는데. 이때는 네가 더 싱싱해. 그러니까 그만하자. 야 너도 감기 걸러니까 빨리 들어가. 가자. 나와봐. 잠깐만 나와봐. 나 도리나 잘 말했단 말이야. 나와봐. 야 이년아. 어? 네가 내 남편 차지했다고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. 웃기지마. 나보다 12살이나 어린 년이. 그 반반한 얼굴 하고 짐 있는데 안 넘어가라는 자가 있는 줄 알아? 낯살이나 어리다고 남의 남편한테 침 흘리고 침 빼치는 년대. 네가 결혼해봐. 똑같이 당할 테니까. 이 삐끄 같은 것들아. 가자. 힘내요. 힘내세요. 아빠가 있잖아요. 엄마 힘내세요. 찬이가 있어요. 찬찬찬. 야 엄마 이거 되게 좋아하겠다 푸짐하다. 엄마. 여보. 여보. 당신 어떻게 된 거야? 물에 들어갔어?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그랬잖아. 서로 영혼이 바뀌었는데 안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? 자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며칠만 딱 쉬면은. 난 지금 서울 올라갈 거야. 여보 여보. 화장실 누가 썼어? 왜? 어? 왜? 뭐 잘못했어? 변기에 물 왜 안 내려요? 변기에 물 안 내리는 건 내 특기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왜 그러냐. 자기가 상태가 안 좋기는 안 좋은가 보다. 아 바지 인제 입어. 아니 뭐냐고 사삼스럽게. 정말 진짜로. 밥도 다 했는데 나한테 왜 계속 뭐라 그러냐고. 그 기집애가 물기신다려고 환장을 했지. 그러게 왜 아줌마한테 몸매는 들이대? 아 이거 야. 개 심정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야. 개 입장에서 생각해봐. 어느날 갑자기 이 얼굴 뺏기고 40대 아줌마 거짓을 둘렀었는데. 개는 얼마나 환장하겠냐. 야.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쫓아온 거 아니야. 하루라도 빨리 바꿔주려고. 근데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. 한 번만 더 승질도 꼬마랑해. 개 입장에서 먹어 빨리. 저기요. 저기 혹시 항공사 다니지 않으세요? 항공사? 맞구나 맞구나. 알다마다요. 365일 우리 사무실 앞에 딱 하니 서있는데. 내가 왜 모르겠어요. 아! 그 스티어지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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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. 그거 조사지. 색깔이 다르다 했어. 다르지. 헨벳근한 게 그냥. 팔이가 쫙 이끌어지겠네 그냥. 얼굴은 아직 주먹만 하네. 아유 그러게. 코도 어똑한 게. 아유 이래서 모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. acontece? 안 닿아! 아유 이리 cakes 마 true! 아유 이리・ Huhuh uh uh 자꾸 시각 끌면 더 무서운 이가 그냥 확 뛰어 내려 버려 준비 됐지? 하나, 둘, 셋! 잠깐 뛰어! 왜 또? 딱 한층만 더 내려가요. 한층 더 내려가면 1층 높이잖아. 거기서 떨어지면 정신을 잃겠니? 정신을 잃어야 영원히 바뀌는 거 할 거 아냐. 근데 너 이거 어디서 얻은 정보야? 영화에서 보니깐 어떤 천사가 옥상에서 떨어져 내리다가 그물망에 딱 걸렸어. 근데 코피가 쭉 내리더니 인간이 되더라. 야! 아줌마가 좀 뛰어내려 보세요 그럼. 네가 떨어져! 네가! 네가! 이제 너 안 믿어. 못 믿어. 아줌마 방식은 너무 황당하고 무식해요. 절대 안 따라할 거예요. 이건 확실한 거야.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그렇지 마. 그것도 영화에서 본 거지? 다!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. 뭐든 할게요 스님. 이건 파치잖아요. 두 보살님의 육신에다가 사정없이 때려! 아! 참아야. 건파 참아야. 참아야. 일로와! 아! 참아야. 사정만을 먹기. 전투회에 관한가 없군요. 정신로 사정하신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약간은 양이 없군요. 서정만을 먹기! 거곤하고. 한 방울에 구입할 경우가 많습니다. 한 방울에 구입하는 게 맞죠? 한 방울. 한 방울에 구입하는 게 맞죠? 하정만을 먹기! 피쉬? 피쉬. 응? 생선? 언니. 왜 다른 말은 안 해? 아직 컨디션이 안 좋아. 응. 오늘 끝나고 며치도 휴가 내야겠다. 그럴려고. 치킨? 오아 피쉬? 오랜만이에요. 네. 치킨 오아 피쉬? 여전히 잘 지내고 있네요. 치킨 오아 피쉬? 난 됐어요. 아 왜요? 공짠데. 아 치킨 맛있어 보이지만 치킨 먹어요. 여기 치킨 드세요 치킨. 타. 내가 누군데? 누구인 누구야 한초훈이지 타 빨리. 한초훈이 누군데? 알았어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. 타. 나 사랑해? 아 그걸 말이라고 하냐? 너 정말 왜 이러니? 가자 가 빨리. 빨리 가. 놔. 놔. 야. 출발하세요 후딱. 아니 맨날 이런 데만 찾아다니세요?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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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외국에 나가면 더 좋은 곳 많지 않아요? 많이 가봤을 텐데 왜 그래요? 아 그렇지. 뭘 알아야 도둑질 해먹든지 하지. 근데 그 기집에는 이런 킹칼을 챙겨두고 왜 중고품에 쌩 먹을 거냐고. 미친놔. 미친놔. 네? 어머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. 내가 10년 쌓은 공든탑을 지가 뭔데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냐고. 어? 내가 뭘 잘못했어? 어? 나도 사랑받고 싶은 여자야. 아니 근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연극대사 외워요? 지금 그대가 보는 나는 내가 아니야. 남편이란 작자가 하루아침에 인연하고 바람이 나는 바람이야. 어? 믿지마! 믿지 마세요. 참 재밌네요. 스티어디스 복 입었을 때랑 왜 그렇게 달라요? 아줌마니까 다르지 자식아. 아이고 좀 더 따라. 일본은 자주 가요? 작업실을 시작하는 거나? 골프장은 구마모토에 있지만 주로 요코하마에서 살아요. 독조는 우리 땅이야! 자식아. 아휴. 자식아. 아휴. 지민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